네, 첫 번째 키워드, 일상이 공포로. 오, 뭔데 공포야? 보겠습니다. 해지볼라 대원들이 찬 삐삐가 폭탄으로 레바논 대혼란입니다. 이 사진, 아까 저희가 일면 소개하면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죠. 시장에 장 보러 갔는데 삐삐가 폭발해서 깜짝 놀란 사람들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serial zijnAME.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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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맨하이수 야하드셋. 이렇게 장을 보고 있었던 중에도 있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에 혹은 또 삐삐가 오니까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중에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랬기도 했지만 실제 부상도 상당히 심각했던 상황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손에 들고 있었던 사람 상황에서 터지는 바람에 손가락이라든지 앞면 같은 경우에 또 부상이 많았고요. 지금 저 좀 전에 사진 나오고 영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 상황이 어떤 전쟁 상황이나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일상을 즐기고 있는 일상의 상황 속에서 저렇게 휴대전화 아니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또 봤습니다만 말 그대로 그냥 일상이에요. 마트 가서 계산하다가 시장에서 과일 고르다가 차 타고 가다가 뻥뻥 터졌다라는 거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쏙쏙 삐삐만 콕콕 집어서 다 폭탄 심고 다 동시다 빵하고 터지게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다음 기사 보시죠. 삐삐 진동에 버튼 누르자 동시다발 펑 모사드가 폭탄을 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사드가 한 게 좀 유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모사드가 누구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국정원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CN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고 이어가 보시죠. 지금 CNN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모사드랑 이스라엘하고 합작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 정보기관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상당히 좀 유명하죠. 모르는 정보가 없고 소리소문 없이 일을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명한데 아무리 모사드라고 해도 어떻게 수천 개나 되는 삐삐에 다 이 폭발물을 심었느냐라는 겁니다. 장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 사실 이 삐삐가 생산된 곳은 헝가리 부다페스트라고 해요. OEM 방식으로 대만의 브랜드에 딱지를 붙인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어떤 물품을 제조할 때 자국에서만 생산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OEM으로 생산된 물건들이 다시 국내로 유통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어떤 물품을 거래하는 공급망을 이용한 테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공포는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만 하더라도 헤즈볼라가 휴대폰을 사용했다라고 하는데요. 휴대폰을 사용하니까 이스라엘에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삐삐로 공급을 바꾸면서 이 삐삐를 대만 업체로부터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나 혹은 유통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배후 세력들이 개입해서 폭탄을 심었을 가능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폭발문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그 폭발물을 켤 수 있는 스위치도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 이게 폭발하기 직전에 알림이 울리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신호가 울리도록 돼 있는 시스템까지도 심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폭발하기 직전에 삐삐가 오는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삐삐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화면을 보는 순간 터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곳에 굉장한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포 그리고 심리적인 타격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OEM 방식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다 재료부터 부품해서 조립까지 다 완성하는 물건은 요즘 글로벌 시대에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할 겁니다. 다 지금 OEM 방식으로 만드는 건데 그런데 사실 대만 업체 거였는데 삐삐가 이게 헝가리 부닥페스트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디서 이게 지금 심겨진 건지 알 수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된 거 아니냐. 특히나 치명상을 계획을 하고 울릴 때 확인을 할 때 터지게끔 한 것도 충격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번 이 삐삐 폭발 사건 일지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해즈볼라 호출리 폭발 사건 일지 지난 2월에 말씀 중에 나왔죠. 위치 추적이 염려가 돼서 휴대전화 말고 삐삐를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해즈볼라에서. 어디에 주문했느냐. 대만 기업에 주문을 했는데 대만 기업에 주문을 했고 5천 개가 지금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말씀 중에 나왔죠. 대만 기업이긴 한데 대만에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만이 아니라 헝가리 부닥페스트에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호출기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폭발 장치가 설치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9월 17일 오후에 호출기 수백 대가 동시에 폭발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호출기 유통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호출기 유통 과정이라고도 이창근 위원님 명확하게 유통 과정입니다 라고 보기가 애매한 게 만든 걸 헝가리 부닥페스트에서 만들었으면 생산 과정 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경로를 보도를 본다면 분명히 내부 스파이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와 협력을 해서 심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조 과정의 완제품 단계에서 심었을 수도 있고 유통 과정에서 내부 스파이에 의해서 폭약과 신호를 심었을 수도 있고 어느 게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그리고 협력자가 있었다는 거죠. 내부 스파이. 그 스파이가 업체 관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통하는 과정이 유통업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어쩌거나 분명한 건 이게 어디에 심겨졌는지는 명확히 앞으로 더 추적을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고도로 계획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터진 게 삐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실까요? 헤즈볼라 삐삐 폭발 하루 뒤 무전기들도 잇따라 터졌다. 삐삐만 터진 게 아니고요.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전기 있죠. 휴대전환 도청되거나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삐삐를 사용하고 무전기를 사용하는데 삐삐도 터지고요. 하루가 지나서 17일 날 삐삐 터졌는데 18일 날 무전기도 터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4천 명 이상 사상이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 볼게요.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삐삐 폭발로 최소 12명. 그런데 무전기 폭발로도 3명 넘게 숨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 손에 쥐고 있는 일상에서 계속 옆에 갖고 다니는 것들이 뻥뻥 터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레바논 시리아 입장에서는 다음은 또 뭐야? 라는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관건은 사실 김기용 대변인이.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니야? 중동전 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보면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이나 어린이들, 약자, 시민들한테 타겟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에서 이거를 어떤 공격, 전면전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여론이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했다고 한다면 뭔가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런 극단 강대 강이 치달았을 때 안에 강경파의 힘이 좀 얻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치적인 좀 의도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삐삐나 휴대전화를 통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공격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1972년 미넨 올림픽 때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피에로 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1명이 살해됐는데 그 이후에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유선전화를 활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996년도에 하마스의 사제 폭발물 기술제를 제거할 때 그때도 휴대전화에 59라는 분량의 폭발물질을 심어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를게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 처음 있는 방식의 공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방식으로 아까 말씀 중에 처음에 나왔죠. 이게 정말 해지 몰라 대원들만 그러면 쪽집개처럼 정밀 타격인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빠 휴대전화 보고 있던 애가 아빠 삐삐 소리 나니까 궁금해서 만지고 있던 애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바로 옆에 있던 애가 아빠가 손가락 눈이 다치는 걸 바로 목소리를 한다면 심리적인 타격도 상당하겠죠. 일단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게 중동전으로 번지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감사합니다. 예전 су 로 Natsen 오오오오 네전 speech 전 hom 요랩 그 FE 효